안녕하세요. 이제 올해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애드입니다. 제가 중국으로 와서 LPL을 뛰게 된다니까 한국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에 아쉬워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좀 더 활약을 하기 위해서 LPL를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더 중국에서 활약하고 잘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영상으로라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쿠로이성입니다.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에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중국에 와서 일단 되게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사랑해 주시는데 되게 항상 관심 감사합니다. 일단 저도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일단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는 탑복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하는 친구인 것도 알았고 저는 항상 탑복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좀 예전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착한 분들이 많아서 되게 좋고 서영이 형도 이제 첫 봤을 때 이미지가 좋고 착한 형 같은 이미지여서 되게 좋았습니다. 알고 있는 중국이에요? 알고 있는 중국이에요? 질러도 돼요. 뭐가 있을까요? 간호 간호 워커화 위에다. 나봐 나봐 탑다이브 댐 이런 거야.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자면 다자하우 워스 벨지종당크로 워시완 종거 이런 요정도? 블루 달라고 해야지 워시야우 블루 워시야우란 과이디에 뭐 이런 거? 저번에 한국 갔을 때도 제가 가서 밥을 사줬어요. 친구들한테 근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.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냥 뭐 서로 시즌 잘 끝내서 4월달에 만나서 또 같이 밥 먹고 놀기로 했는데 음.. 지금 좀 힘들텐데 뭐 아프리카에서 안 힘들었던 적이 있나? 열심히 하고 시즌 잘해서 프로권 안은 들자. 파이팅! 우리 연성최 감독님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오늘 힘내시고 저희가 4월달에 한번 뵈요. 밥 같이 먹어요. 종이기를 계속 봤는데 이게 종훈이에서 혁규로 갈아타더니 이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이게 혁규 꿀 좀 많이 빨고 있던데 하.. 혁규가 좀 많이 자라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혁규 꿀 좀 그만 빨았으면 좋겠어. 저희 BLG는 일단 분위기가 되게 좋은 팀이에요. 한국에서 분위기 되게 좋은 팀 생각하면은 BLG라는 팀이 생각나서 그냥 저희 팀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. 일단 BLG는 제가 생각하는 다른 팀과 다른 게 이제 BLG만의 개인 방송 플랫폼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다른 경기들이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도요티비나 다른 유명한 중국 방송 채널보다는 저희 비리비리 한번 더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최고 목표는 3위라 생각하고요. 조금 낮더라도 6위나 5위 아니면 그 주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당장 현재 목표는 풀옵권 안에 들고 리프트라이버즈에 갈 수 있는 4등 안에 드는 거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 결승전을 가고 싶어요. 한국 팬분들 지금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중국에서도 열심히 해서 중국어 잘 배워서 성적도 잘 내고 돌아갈 테니까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밥이랑 술 사서 한 파티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. 중국에 이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들을 해주셨고 이제 우려도 해주셨는데 생각하신 것들보단 이제 잘 적응하는 것 같고 꽤 살만해서 저는 이제 연습만 더 해서 이제 상황 폼을 좀 더 끌어올리면 더 많은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LP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받으세요. 다윤이가 다윤아 너 좀 많이 힘든 것 같은 게 다윤이가 원래 전화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요번에 전화가 와서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좀 더 좀만 더 힘내고 아프리카 스타일 아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프로권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. 목날이 올 거야. 파이팅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